마포문화원은 다양한 문화광자를 개설해 구민들에게 평생교육의장을 제공하고,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개원한 지 2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함께 제6대 원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29일 유니아트홀에서 마포문화원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20주년 기념식은 제6대 원장 취임식과 제10집 출판기념회를 함께 거행해 마포지역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고자 열렸는데요. 박홍선 마포구청장, 한일용 마포구의회 의장과 국회의원 등 여러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병길 마포문화원장이 이동주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또 박재우, 조중복 신임이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박홍선 마포구청장과 한일용 마포구의회 의장 등 여러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마포문화원의 20년간의 발자취를 그린 영상상영과 축하케이크 절단식, 권미희 국악가수의 축하공연도 함께 열려 마포문화원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